오늘은 3월 4일 월요일, 음력으로는 1월 24일 정묘일이니까요, 토끼날입니다. 여름날 달빛에 나와있는 붉은 토끼날입니다. 오행상 정묘는 천강과 지지에서 불과 나무가 오는 목생화의 상생관계입니다. 정묘의 그 기운은 성견지명의 그 기질로 성공의 기회를 그 엿보는 기운이기도 합니다. 마음속에 그 뜨거운 야심을 갖고 절호의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욕망의 그 성출을 위해서 동분소주, 또 분주하게 그 움직이는 기운을 의미합니다. 오행상 그 목생화라고 하는 나무와 불이 이렇게 만난 암시에는 가장 커다란 그 상승효과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외부에서 우리를 그 적극적으로 그 도와주려고 하는 그 기운과의 그 만남도 암시합니다. 시기적절하게 그 모든 일들이 때를 기다린 그 수구에 대한 보답처럼 만족할만한 그 결과로 나타나질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. 달밤에 나와 앉아있는 그 토끼가 바라보는 그 다른 현실과 그 거리를 둔 새로운 그 세상에 대한 동경의 암시가 그 속에는 들어있습니다. 이런 그 정묘 일진을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날에 어울리는 그 간단한 풍수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돈복 터지는 그 일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입니다. 요일에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탈의 요일 그 월요일이 왔다면 토끼에게는 그 최상의 공간적인 그 배경이 주어진 것입니다. 돈복 터질 그 최고의 조건을 의미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옥토망울의 그 공간적인 그 배경이 되어주는 그 집안 창턱이나 그 창가 가까이에 은빛 동전의 그 암시인 그 100원짜리 동전 혹은 그 500원짜리 그 동전 두 개를 그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정화의 그 불은 불빛의 그 존재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되면 또 가득 금전운을 기다리는 그 창턱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공간으로 여러분들 그 집안으로 또 화폐 에너지를 크게 그 이끌어주는 그런 그 풍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그 환경에서 또 지지의 그 묘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기운은 돈복의 그 새싹을 더욱 힘차게 틔우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돈복 크게 터지는 멋진 그 붉은 토끼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